오늘의 미 전국 한인밀집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히드라인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본부 요원 17명이 익명으로 이스라엘 가자 전쟁 후 대통령이 취하고 있는 정책과 자세 때문에 편을 많이 이룰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휴전 요구를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공화당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멕시코발 이민자 대응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국토안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선을 불과 10개월 앞두고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조사 결의안을 하원에서 가결한 데 이어 이미 문제를 집중 공략해 보수결집에 힘을 쏟는 모습입니다. 올해 11월 미국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새해 첫 TV 정치 광고에서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규정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기 그의 사업체가 중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정부와 780만 달러 상당을 거래했다는 보고서가 연방 하원에서 발표돼 파장이 예상됩니다. 미국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의 정해부대인 쿠두스군 사령관이었던 가셈솔레이마니의 사주기 추모식에서 폭발로 103명이 사망한 것과 자국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견져 홍해에서 상선들을 공격하는 예멘 후티 반군에 대해선 강력한 대응을 경고하는 등 가자전쟁이 확정되지 않도록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는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 금리 인하론에 대한 시장의 확신이 조금씩 흔들리는 모양새입니다. 매주 목요일에 발표되는 미 전국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건수입니다. 지난주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한 주 전보다 1만 8천 건 줄어든 20만 2천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말 10시 휴가철에 대비한 노동 수요의 증가가 실업수당 청구 감소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의 보수단체가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의 소수인종 우대 입학 정책을 폐지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수단체는 판결에 반발하며 법원에 즉각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X가 불법 해고 혐의로 미국 노동당국에 고발 당했습니다. 스페이스X가 머스크를 비판한 직원 8명을 부당하게 해고했다는 혐의 입니다. 한국에서의 건강검진, 진료, 수술 예약은 한국 방문 전 k-medicaltours.com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병원 예약 공식 지정업체는 k-medicaltours.com 뿐입니다. 한국 내 병원 전문의의 의료 상담도 예약 연결해 드립니다. 문의는 전화 213-437-3044입니다. LA, OC 등 미 서부 한인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 소집 첫날인 어제 이스라엘의 교전 중단을 촉구하는 약 250명의 시위대가 세크라멘토 의사당을 점거하면서 의원들이 의사당을 떠나야 했고 의회는 결국 폐회됩니다. LA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주 전역의 지점을 두고 있는 35년 전통의 빵집 스윗 레이디 제인이 모든 매장에 대한 영구적 폐쇄를 결정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케이크 하나에 60달러로 가격도 많이 올렸지만 인건비를 감당할 정도로 매출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UCLA 대학이 웨스트우드 캠퍼스에서 2마일 거리에 위치한 대형 쇼핑몰 웨스트사이드 파빌리온을 7억 달러에 매입합니다. 70만 스퀘어 피트 규모의 이곳을 최첨단 영구 캠퍼스로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관광 명소인 골든게이트에 자살 방지를 위한 스테인리스 자살 방지 안전 그물이 다리 양쪽 아래 설치됐습니다. 1937년에 완공된 골든게이트에서는 지금까지 2천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자살했습니다. 한국 방문 시 꼭 필요한 휴대전화 심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 in 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13-536-90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 등 미 동부 한인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반유대주의 논란과 과거 논문 표절 의혹으로 취임 5개월 만에 하버드대 총장직에서 물러난 클로딩 게이 교수가 거짓과 인신 공격성 모욕으로 공격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늦어진 뉴욕의 모스크 앞에서 어제 오전 이슬람 성직자가 총격을 당해 사망했습니다. 수사당국은 무슬림에 대한 증오가 동기로 작용했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는 입장이지만 총격 용의자가 누군지 아직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뉴욕주가 당뇨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인슐린 자기부담금 코페이 폐지를 추진합니다. 주내 당뇨 환자는 현재 약 158만 명으로 뉴욕주의 인슐린 자기부담금 상환선은 월 100달러입니다. 최근 들어 롱아일랜드 서포 카운티에서 취약 연령 아동들 가운데 호흡기 질환인 100일에 감염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보건당국이 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지난해 11월 이후 발생한 100일에 감염해 108명에게서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최근 뉴욕시 일원에 코로나19과 독감,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 등 호흡기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내 공공의료기관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재개했습니다. 뉴욕시 지난달 20일 기준 시 전체 코로나19 감염자 수는 1780명으로 입원 환자만 106명에 달했습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세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 밖의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7시 40분경 아이오아주 페리시에 있는 페리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총격범의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미국 주택 구입자들의 평균 4명 중 한 명꼴로 대도시를 벗어나는 이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높은 생활비로 인한 어려움이 주요 이탈 이유로 나타났습니다. 엘라베마 사법당국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질소가스를 이용해 사형을 집행하기로 결정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유엔은 성명을 내고 비인간적 처벌을 금지하는 국제조약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오클라오마주에 거주하는 13살 소년 윌리스 깁슨이 지난달 21일 온라인을 통해 1998년 출시된 닌텐도 버전의 테트리스를 38분 만에 완파해 인류 최초 테트리스 우승자가 됐습니다. 난청 환자가 보청기를 꾸준히 사용하면 조기 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기적으로 보청기를 사용한 난청 환자의 조기 사망률이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24% 이상 줄어들었다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연구 결과입니다. 미 정부 한인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목소리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 at usknnews.com이나 전화 213-986-2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